4월 15일에 총선이 열린다는 가정하에 위성정당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미래한국당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의석을 가져가길래 이렇게 반발이 심할 것인가 21대 총선 비례대표정당투표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미래통합당은 여기서 당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를 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미래한국당만 올라와 있는데 민주당이 그래도 35.3으로 근소하게 높아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과거에도 개선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연동형 30석의 캡을 씌고 나면 사실상 비례대표로 가져가는 의석은 거의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이 9.8 예상대로 한 10% 남짓이 되지 않겠느냐 국민의당이 조금 올랐네요. 처음에 다시 국민의당으로 이름을 올리고 창당했을 때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민생당이 3.9 오마이뉴스 조사기관 리얼미터 2020년 2월 27일부터 28일 응답률 5.1입니다. 그리고 표본호차는 95% 실외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15석이다. 민주당은 한 석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정의당은 대략 1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선전하면 한 20석을 채워서 교섭단체가 될 것이다. 말이 많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막상 선거는 해봐야 하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방금 우리가 이런 시즈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죠. 이 상황을 고스란히 참여연대가 만든 선거제도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의 퍼센티지를 고스란히 집어넣어보면 각각이 몇 석을 얻을 수 있는지가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투표를 한다면 유권자가. 그렇게 한번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직접 해보시면 재미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우선 첫 번째. 병립형으로 얻을 수 있는 석에서 민주당이 얻어갈 수 있는 석은 맥시멈으로 봐도 7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35% 정도로는 40%가 된다고 해도 실제로 그들이 30석 캡으로 씌워져 있는 30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서는 석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전체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석과 병립형으로 얻은 석을 더한 다음에 전체 석수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봐요. 그래서 40% 이상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면 30석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눠주지 못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30석을 가지고 그 이하로 얻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었잖아요. 한 석도 못 얻었으니 어떤 형태로든 30%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30석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소 30석을 보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병립형이나 이런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합하게 되면 실제로는 15석 이상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9.8%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정의당에게 전략 투표를 해주면 1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계속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전략 투표를 할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래한국당에게 대다수의 캡을 씌워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석수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의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신 대로 민주당마저도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정의당은 사실상 꿈꾸던 그런 의석수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의당에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부 다 몰표를 찍어주더라도 그래도 그야말로 이전의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보면 최대치가 한 19% 돼요. 20%가 된다고 해도 연동형에서 미래한국당이 있는 한 20% 정도 갖고는 미래한국당으로부터 많이 뺏어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이 지역구 후보를 하나도 안 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지역구 후보를 아무래도 한두 명이라도 더 내고 거기서 선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5석에서 6석까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5석, 6석이 또 병리평에서도 그 5석, 6석에서 퍼센트를 따지면 한 석 정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따져서 가져간 것들을 기본으로 놓고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를 가져갔느냐를 놓고 이 30석을 갈라내니까 그렇게 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역구를 내는 정당은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지역구를 아예 안 내겠다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한두 명만 나올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아예 안 내겠다는 거의 그런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런 비례 정당으로서의 어떤 특화되어 있는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비례연합을 만들면서 민주당에서는 비례의석을 과감히 포기하자 이 얘기를 지금 최재성 의원이 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당내에서 어느 정도 당론이 모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부라든지 손해원 의원 같은 분하고 또 김혜영 의원이나 최재성 의원 같은 수도권 PK 의원이랑 조금씩 결이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비례연합을 만들어도 민주당이 한석도 만약에 내지 않는다면 이게 만드나 마나한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지금 정의당이 가져가는 거나.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소파elle 근처 많이 가져가면 천초 천초 천 태 천 손